환경당국이 여수 국가산단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용역을 맡은 한국대기환경학회는 내년 말까지 2년 동안 산단 주변의 대기오염과 악취, 수질, 토양 등 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 이번 용역은 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과 관련한 민관 거버넌스 권고 내용 중 하나로 용역비 26억 원은 산단 기업들이 부담합니다.